네 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아메리카로 가는 바이킹 이야기 5편 최종화 시작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지난 4편이 제가 분명히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구독해주신 분들에게 영상 올라왔던 알람이 안갔었다는 말씀이 많았거든요. 왜 자꾸 이런 어처구 없는 일이 저한테만 벌어지는지 모르겠는데 우상단 카드 클릭해주시면 이미 오래전에 올라가 있던 4편 또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 그거 알람 안가서 못보신 분들은 좀 봐주시고 오늘 5편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런 일이 제가 종종 있습니다. 올려도 알람이 안가는 경우가 그래서 그 알람이 안오셨다고 그 영상이 안올라왔다 이렇게만 봐주시지 마시고 가끔 이렇게 들려주시면 알람은 없어도 이미 올라와 있는 여러 영상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매우 답답하고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오늘 5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아마도 지금의 캐나다 동북부 지방에 일단 배를 댄 토르핀 일행은 북으로 가자는 일부 의견을 뿌리치고 독자적으로 남으로 향하죠. 그리고 가던 끝에 포도와 물고기 넘실대는 매우 좋은 땅을 찾았는데 본인들도 눈치채지 못한 사이에 9대의 원주민 배가 본인들 있는 곳으로 쓱 상당히 가까이 와있음을 알게 되죠. 바로 말씀드렸던 당시 바이킹들과 조우한 현지 원주민 바이킹 사가에서 이름 붙였던 스크렐링기라는 존재. 이 스크렐링기들의 정확한 정체는 뭔가? 만화 빌란드 사가에 보면 여기 그 레이프 에이릭손이 등장하잖아요. 거기서는 이 스크렐링기의 정체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디언으로 묘사를 해요. 작품 초반부에 레이프가 동네 꼬마들에게 자신이 다녀온 빌란드라는 땅을 자랑하면서 인디언들의 이 전형적인 깃털 장신구 있잖아요. 작품에서는 레이프가 자기가 빌란드에서 이걸 얻어왔다 이러면서 동네 꼬마들에게 자랑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는 당시 바이킹들이 조우했던 스크렐링기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인디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죠.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역이 지역이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부르고 있는 에스키모, 즉 이누이트 아니냐 이렇게 보는 관점도 있죠. 근데 가능성으로 보면요 인디언보단 에스키모 쪽이 아닐까 싶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인디언, 에스키모 이거 다 틀린 표현이죠. 인디언이라는 건 말 그대로 인도 사는 사람이라는 건데 여기가 무슨 인도예요. 말도 안 되죠. 인디언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정식으로는 뭐라고 불러야 하나? 아메리카 원주민 이게 정식 명칭이죠. 네이티브 아메리칸스. 아메리칸의 서바나 어권, 스페인 어권 쓰는 지역 내에서는 뿌에블러스, 인디애나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뿌에블러는 도시, 인디애나스는 선주민 이런 뜻이죠. 사실 이건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원하시는 명칭으로 불러드리는 게 제일 맞는 거잖아요 이분들이. 그래서 미국에서 한번 이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인디언이라는 건 인도 사람이라는 얘기니까 말이 안 되는데 그렇다면 뭐라고 불러드리는 게 제일 좋으세요? 이렇게 설문을 한 거죠. 그런데 의외로 1등이 아메리카 인디언, 이게 1등이고 49%, 2등이 네이티브 아메리칸이었다고 해요. 37%. 그런데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인디언이라는 말이 딱히 좋아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단지 익숙해서라고 대답을 주로 했다고 합니다. 평생을 인디언이라고 불려왔는데 이제 와서 다른 걸로 불린다면 좀 헷갈린다, 어색하다 그런 거죠. 그럼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그렇고 우리가 흔히 쓰는 에스키모라는 표현 그건 어떤가 우리가 흔히 에스키모라고 부르는 민족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일단 지금 무대가 되는 그린란드, 그 다음에 빌란드, 캐나다 북부, 알래스카 동부까지 이쪽에 사는 민족을 이누이트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알래스카 서부하고 러시아 극동부, 이쪽에 사는 민족을 유픽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빌란드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면 이누이트겠죠. 그런데 이 이누이트분들은 에스키모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굉장히 안 좋아하십니다. 이누이트분들에게 에스키모라고 하는 건 큰 결례예요. 반면에 유픽분들은 에스키모라고 해도 큰 거부감은 없으시다고 해요. 그런데 유픽분들은 또 이분들을 이누이트라고 하면 또 화를 내시는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바이킹들하고 좋아했던 그 스쿨엘링기라고 바이킹 사가에서 불렸던 그들은 소위 인디언, 아메리카 원주민이냐 아니면 이누이트냐. 보통은 그 이누이트 게일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현존 이누이트의 선조 민족 중에 툴레인이라고 있습니다. 툴레피플. 이 툴레인들은 일반적으로는 알래스카에서 발원해서 동진에서 캐나다 북동구 지방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보거든요. 조금 나중 이르지만 이 툴레인들은 동진을 거듭 13세기에는 그린란드에까지 가게 됩니다. 고래를 잘 잡아서 그 뼈로 집을 만들었다 이렇게 툴레인들의 유적이 있고 고래를 잡았다는 것은 이 민족이 상당한 전투력과 항해술이 있었다는 얘기겠죠. 어느 정도는. 이전에 소개해드린 그린란더 사가에서 토르발도와 스쿨엘링기의 전투. 이들이 도주하는 토르발도 일행을 배타고 추격하는 장면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들이 이렇게 이동해 나가면서 해당 지역을 장악해 나가거든요. 나름 전투력이 있었다는 얘기죠. 툴레라는 단어는 우리가 또 고대 역사 좋아하시는 분들은 혹시 아실 수도 있는데 고대 미지의 지명 하나를 일컫는 말이기도 하죠. 지금 이 바이킹 시대 훨씬 이전 고대 항해가가 같다는 어떤 미지의 지명인데 무려 기원전 BC 320년에 당시 고대 그리스 식민도시였던 마실리아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프랑스 마르세이유. 여기에 뱃사람 피테아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스인들이 여기 식민도시 세워놓고 지중해 무역을 했던 건데 어느 날 이 피테아스의 상사, 상관이 그에게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무역이 북쪽 프랑스 지방이나 그런 데서 위에서 오는 걸 육로로 사들여가지고 이렇게 여기서 뱃하고 지중해 동쪽이나 딴 데로 날라다 파는 건데 이 피테아스 상사가 어느 날 우리한테 오는 땅으로 이 물건들이 말이야 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 중간 상인들 거쳐서 우리가 입수해서 여기에서 배 태워 보내고 있지만서도 원산지가 정확히 어디며 중간 상인들은 원산지에선 정확하게 얼마에 사는지 사람들이 그걸 안 알려준다는 말이지 그렇다고 걔들이 꽉 잡고 있는 이 땅으로 걸어가서 알아보기도 힘들고 해서 피테아스 자네가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서 한번 위로 올라가 보게 가서 정확한 원가 분석을 위한 정보 좀 우리 얻어보자고 해서 피테아스가 배를 몰고 이렇게 지중해 밖으로 나가요 가서 물건의 원천지를 찾으러 해서 이렇게 위로 쭉 더 올라갑니다 어떻게 보면 원조 대항의 탐험가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무려 BC 300여 년 경의 일이니까 터르핀이나 콜럼버스 이런 사람들에겐 그야말로 까마득한 대선배인 셈이죠 해서 이 사람이 당시 그리스인들에겐 그야말로 미지인 지중해 서쪽 바깥 항해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디론가 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세상에서 북쪽으로 가장 먼 땅을 찾았다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 툴레라고 했었죠 고대 그리스 로마시대 한동안 피테아스가 발견한 툴레는 그들에겐 최북단 땅의 끝이었습니다 대략 말씀 드렸던 페로제도나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일부 소수설로는 그린란드까지? 혹시? 뭐 그런 정도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로 말씀을 드려봤고 그럼 아마도 에스키모라고 잘못 부르고 있는 이 이누이티의 원조격 툴레인으로 추정되는 그들 조용하게 쓱 토르핀 이령으로 다가온 그 스크레일링기의 배 아홉 척 이제 스크레일링기들과 토르핀 이령은 서로의 존재를 둘 다 알아차리게 되죠 그러니까 스크레일링기들이 먼저 토르핀 이령을 발견했던 것 같아요 근데 본인들과는 상당히 다른 생김새와 복장과 장비 너무 이방인이니까 거기다 대고 어휴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뭐 이렇게 손 흔들면서 접근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발견해도 야 이거 뭐냐 저거 먼데 전에 우리 땅에 갑자기 나타난 거냐 이상한 애들인데 저거 야 쉿 조용해봐 일단 들키지 않게 조심스럽게 한번 접근해보자고 뭐 당연히 이런 식으로 처음에 쓱 접근해왔겠죠 근데 뭐 언젠가는 당연히 눈에 띌 수밖에 없는 거고 토르핀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조호를 하게 되니까 게다가 아홉 척이면 그렇게 적은 규모도 아니잖아요 해서 토르핀은 순간적으로 식겁을 합니다 그래서 옆에 같이 있던 일행 중에 스놀이라는 바이킹이 있었습니다 바짝 긴장하면서 스놀이한테 말을 걸죠 뭐야 저 배들은 스놀이 어떻게 보나 저 배들은 우리랑 지금 어떻게 하려고 다가오는 거 같나 몇 차에서 전투가 불가피하다면 선제공격을 해야 하는 거죠 양족 간의 극도의 긴장과 눈치 싸움 이 순간이 벌어지는 건데 여기서 스놀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눈치챘다는 걸 알고 저들도 지금 묘한 소리를 내면서 뭔가 우리한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뭔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는 없습니다만 저들의 지금 말과 손짓 같은 건 아마도 일종의 평화의 사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도 하얀 방패를 앞세우고 저들에게 다가가 보면 어떨까요 하얀 방패라는 거는 바이킹들의 상대에게 보내는 시그널인데 우린 너희들하고 싸울 의도가 없다 뭐 이런 걸 나타내며 접근할 때 하얀 방패를 내세우면서 접근하는 거죠 하얀 방패 이꼴 대화하자 뭐 이런 신호 반면에 빨간 방패는 한판 붙자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해서 토르핀 일행은 하얀 방패 들고 다가가고 이 스쿨 엘링기들도 뭐라고 뭐라고 떠들면서 서로 가까이 다가와요 근데 말을 안 통해도 이런 절박한 상황에선 마디랭기지 그래도 같은 사람이니까 서로가 이제 뭐 붙을 생각 없다 이런 뜻은 당시에 상호 잘 전달이 됐던 것 같아요 결국 아홉 척의 배에서 스쿨 엘링기들은 하선합니다 그리고 이 양패는 서로 마주보고 서게 되죠 당시 가까이에서 본 스쿨 엘링기들의 모습에 대해 붉은 에이리케 사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토르핀 일행보다 키가 훨씬 작았다 그 스쿨 엘링기들의 모습은 매우 보기 흉했으며 머리에는 참으로 괴상한 장식을 하고 있었다 눈이 매우 컸고 볼이 아주 넓었다 당연히 말이 안 통하니까 한동안 서로 쓱 바라보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이 스쿨 엘링기들이 자기들끼리 뭐 귓속말로 쑤근쑤근 하더니 뭐라고 뭐라고 말하고는 자기들 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고 다시 토르핀 일행으로 떠나서 아마도 자기들 보금자리 쪽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붉은 싸가 말고 그린란더 싸가에선 먼저 갔던 이 사람 있지 않습니까 토르발드 그린란더 싸가에선 토르발드는 조우한 스쿨 엘링기들과 만났을 때 격투부터 벌였죠 그래서 첫 컨택에선 총 8명의 그들을 척살하고 추격도 하고 그랬던 건데 근데 붉은 싸가의 토르핀은 그냥 돌려보내주죠 토르발드의 당시 판다는 그를 죽음으로 이끌었는데 과연 그냥 평화 모드로 갔던 토르핀의 판단은 향후 어떤 결과를 부르게 될지 하여튼 토르핀은 뭐 일종의 평화협정까지는 아니어도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서 지내는 것에 대해 용인이 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 풍성한 포도와 물고기의 땅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도모하죠 여기서 겨울까지 납니다 한동안 잘 지내요 그리고 이제 봄이 옵니다 근데 한창 평상시와 같은 아침을 맞이하고 있던 어느 날 한무리의 배들이 토르핀 일행 거주지로 다가옵니다 두 번째 오는 거죠 두 번째다 보니까 토르핀 일행도 첫 번째처럼 당황하진 않았어요 이전처럼 그때 보여준 평화의 시그널 흰 방패 이걸 들고 다시 한번 다가가 조우합니다 각각이 다가가서 바디랭귀지를 나누는 이들 근데 이제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토르핀이 상인이잖아요 토르핀이 여기서 대단하게도 물물교환 장사를 제안합니다 하도 여기저기 다니면서 장사하던 가다가 있어서 그런지 놀라운 영업력으로 여기서 이 물물교환을 성사시킵니다 이 첫 물물교환 이후 수차례에 걸쳐 서로 가진 물건들을 교환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토르핀 일행은 그들에게 모피, 가죽 이런 거를 사고 스쿨엘링기들은 토르핀 일행의 옷감, 천 뭐 이런 걸 사갔다고 해요 근데 이 외에도 스쿨엘링기들이 눈독을 들인 게 바로 바이킹들의 무기였습니다 바이킹들의 칼, 창, 랜스 이런 거를 스쿨엘링기들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근데 여기에 대해 토르핀이 그건 내줄 수 없다 이렇게 딱 선을 그어요 이때 양쪽에 묘한 기류가 흐릅니다 그렇지만 일달은 별일 없이 웃으며 그날의 장도 파장 이렇게 이들은 비슷한 땅에서 한동안 공존을 하는데요 근데 어느 날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집니다 토르핀 일행이 빌란드 넘어올 때 가져온 게 그들이 그린란드에서 평소 키우던 소를 가져왔거든요 새로운 땅에서 지내면서 목축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이 소가 어느 날 고피가 풀려가지고 소리를 우렁차게 지르면서 막 뛰어다니게 됩니다 근데 마침 이때 그 근처를 지나가던 스쿨엘링기가 이 고피 풀려서 날뛰던 소하고 마주쳐요 해서 이 소가 스쿨엘링기한테 달려든 거죠 이에 스쿨엘링기는 아주 기겁을 하고 괴성을 지르면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이후로 간간히 찾아와서 물물교환을 하던 스쿨엘링기는 약 3주간 콧배기도 안 비치게 됩니다 그리고 3주 후에 그들이 다시 토르핀 일행 앞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그 어느 때보다 대규모 선단을 이끌고 나타나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늘어난 규모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심상치 않은 분위기 토르핀과 스놀이는 이번에는 뭔가 다르다라는 걸 직감하죠 스쿨엘링기들은 이전에 내지 않았던 타입의 괴성을 지르면서 배에서 내려 토르핀 일행에게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바이킹들이 뭐 상업을 한다고 해도 어렸을 때부터 봐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확실히 스쿨엘링기들의 의도를 알아차린 토르핀 일행은 이번에는 빨간 방패를 들고 스쿨엘링기들이 눈독 들였지만 내주지 않았던 그 무기들을 장착하고 바로 역시 맞받아 뛰쳐나가죠 그리고 여기서 아마도 이 빌란드 싸가 전체에서 가장 큰 대규모의 전투가 벌어집니다 이때 스쿨엘링기들이 엄청난 양의 화살을 일제사격으로 퍼부어됩니다 활뿐만 아니고 상당수의 투석도 했던 것 같습니다 양이 싸가에 엄청났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re was a great shower of missile 미사일이라는 건 던지거나 쏴서 날려보내는 무기들을 통칭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실로 엄청났다 사실 이게 일종의 기습이잖아요 스쿨엘링기들은 엄청난 활과 돌 투석 등 탄알 물자를 충분히 갖추고 와서 그걸 쏟아붓는 거고 토르핀 쪽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싸우게 된 거고 엄청난 활투석 이런 걸 날려보내니까 이 물량에 토르핀이 질려서 상당히 이때 순간적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중과 부적이다 그래서 여기서 토르핀은 후퇴, 퇴각하는 판단을 내려요 그래서 구축한 본거지를 버리고 강을 따라 미친듯이 도주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갑자기 또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프레위디스예요 프레위디스는 도망가는 바이킹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뭐야 도망가는 니들 저런 약하고 둔해 보이는 놈들을 상대로 지금 도망을 간다고? 니들이 그러고도 바이킹 전사냐? 돌아와서 싸워라 이 자식들아 이러한 프레위디스의 용맹한 격려에 도주하던 남자 바이킹들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되돌아와서 전열을 정비하기를 프레위디스는 기대했겠지만 토르핀 이하 바이킹들은 프레위디스의 저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못 들은 척하면서 미친듯이 전력질주로 계속 달아났습니다 근데 이 양반들이 그래도 도망을 갈 땐 가더라도 이 프레위디스가 이때 임신 중이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 전사들보다 달리기 스피드가 느릴 거잖아요 그래서 도망을 갈 땐 가더라도 좀 델고 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자기들끼리만 죽어라 내빼요 다 도망가니까 프레위디스가 무슨 용 빼는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닌데 장비처럼 혼자 다 막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 달리기 스피드가 안 되니까 남자 바이킹들하고 따로 떨어져요 프레위디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레위디스는 숲 속으로 들어갑니다 당연히 스크렐링기들이 숲으로 프레위디스를 따라가죠 근데 뭐 달리기가 안 되니까 얼마 안 가서 곧 스크렐링기들이 프레위디스를 따라잡았죠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는 완전 사면 초과의 상황 프레위디스 과연 프레위디스는 여기서 최후를 맞이하고 마는가 근데 여기서 프레위디스는 실로 놀라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이 무의미하도록 판단한 프레위디스는 갑자기 윗옷을 훌러덩 벗습니다 어리둥절해진 스크렐링기 근데 이러고 프레위디스가 손에 들고 있는 칼을 번쩍 치켜들더니 으아하는 괴성을 지르면서 칼로 자신의 가슴을 강하게 내리칩니다 가슴에서 피가 뿜어져 나와서 프레위디스의 얼굴과 상반신에 완전 흩뿌려 범벅이 되죠 이런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프레위디스는 날카로운 엄청난 괴성을 지르면서 스크렐링기들에게 달려듭니다 이 초인적인 모습에 스크렐링기들이 경악을 하는데요 뭔가 순간적으로 스크렐링기들이 아 이건 인간이 아니다 이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크렐링기들이 괴성을 지르며 다가오는 프레위디스에 대해 오히려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해서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오히려 다수의 스크렐링기를 프레위디스가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가요 결국 싸가에 따르면 이 프레위디스의 모습에 경악해서 그대로 자신들의 배를 타고 도로 다 돌아갔다고 나옵니다 혼자서 그 많았던 스크렐링기들을 모조리 쫓아보내고 멀어져가는 스크렐링기들의 배를 피투성의 몸으로 홀로 바라보는 프레위디스 이게 실제 싸가에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믿기 힘들지만 그렇습니다 스크렐링기들이 다 사라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도망갔던 토르핀 등의 바이킹들이 다시 프레위디스 근처로 슬슬 돌아옵니다 피에 젖은 몸으로 그들을 째려보는 프레위디스 남자 바이킹 전사들은 시선 둘 곳을 모르고 고개를 숙인 채 몸둘바를 몰라 했죠 이때 토르핀은 그녀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 대단한 용맹이었소 참으로 감탄스럽소 대단하오 그러나 이러한 칭찬에도 불구하고 프레위디스는 경멸스러운 눈으로 바이킹 전사들을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할 말을 잃었겠죠 결국 한숨 돌리긴 했지만 그야말로 식겁했던 바이킹 일행 이 일 있고 난 후 토르핀은 하나의 결단을 합니다 여기에 계속 있다가는 저 스크렐링기들의 위협에 남아나질 못하겠다 여길 뜨자 해서 이 일행은 짐을 챙겨가지고 북쪽으로 성급히 배를 타고 떠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느정도 위험지역을 떠나면서 중간중간에 정박도 하면서 이렇게 가게 되는건데 당연히 그래야겠죠 주구장창 항해만 계속 갈 수는 없으니 그러면서 다른 지역에 스크렐링기들 하고 부분적으로 조우를 했다고 해요 이제는 화해 제스처 하얀 방패 이런거 다 필요없죠 바이킹들은 보는 족족 선제공격을 다 가합니다 모조리 선제공격 척살 이러면서 계속 옮겨가다가 어느 장소에 가서 다시 털을 잠시 잡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서 좀 머무는 동안 토르핀과 그의 아내 구두리드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그래서 아마도 서반구에서 태어난 최초의 바이킹이 아닌가 서반구라는건 이쪽을 얘기하는거죠 이쪽 말고 이쪽 또는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최초의 유럽인이다 이렇게 얘기되기도 하죠 이들은 여기서 지내면서 일부 스크렐링기들을 붙들기도 합니다 토르핀 일행이 산채로 붙들은 스크렐링기는 총 5명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명은 성인 남자 두 명은 성인 여자 두 명은 아이들 이들하고 오래 같이 지내면서 토르핀은 이들과의 대화를 시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느정도 대화가 성사된 것 같아요 일단 토르핀 입장에선 니들은 대체 누구냐 스크렐링기 니들 중체가 뭐냐 어떤 사람들이냐 이게 궁금했을거고 이걸 물어본건데 근데 이건 스크렐링기들 입장에서도 똑같이 궁금할 내용이죠 니들이야말로 뭔데 여기 갑자기 나타난거냐 어디서 온거냐 니들 사실 더 어처구니 없는건 스크렐링기들일텐데 말이죠 결국 토르핀은 그 스크렐링기들을 통해 어느정도 정보를 얻는데요 일단 이 붙들린 스크렐링기들의 말에 의하면 이 스크렐링기들에게도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었다고 했대요 그 왕의 이름은 아발다몬 또 다른 왕 하나도 있는데 그의 이름은 발디디다 이들의 말에 의하면 근처 여기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그들의 세력 군집촌이 있고 흰옷을 주로 입는 그들은 목소리가 우렁쳐며 긴 봉을 무기로 잘 쓰고 해서 해당 지역을 주름잡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던거죠 정보를 준거죠 결국 토르핀은 이 이야기를 듣고 수많은 일들을 겪었던 이 빌란드에서 더는 안되겠다 떠나기로 결정을 합니다 또 공격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이렇게 살 바엔 뭐 하려고 여기 있냐 해서 이들은 오랫동안의 아픈 기억을 남긴 빌란드 모험을 뒤로 하고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 뜨도록 하지 겨울항에는 어려우니 해서 그들은 다시 그린란드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거기서 그 겨울을 붉은 에이리카가 만들었던 마을에서 지내고 결국 나중에 토르핀은 다시 그의 원래 고향이었던 아이슬란드로 돌아가요 결국 머나먼 세상을 떠나 기나긴 모험 끝에 다시 고향으로 어렸을 적 아버지와 같이 농사짓던 아이슬란드의 그 농장으로 돌아온 거죠 이 이후 토르핀의 행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싸가나 기록들에 언급이 없습니다 농장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걸로 봐선 기나긴 항해와 모험에 지쳐 이제는 땅에 정착을 하면서 살려고 했던 게 아닌가 추정됩니다 고향에서 한동안 부인 구두리드 그리고 빌란드에서 낳은 아마도 아메리카에서 태어난 최초의 유럽인 이었을 그의 아들 스놀이 토르핀손 이들과 함께 한동안 행복하게 살았다고 해요 금슬이 좋았다 그러고 근데 이 토르핀이 구두리드보다 먼저 세상을 뜹니다 그리고 아들 스놀이도 장성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죠 근데 이 아들이 장가가고 나서 이 구두리드는 다시 홀로 아주 긴 여행을 또 떠나게 됩니다 이번엔 빌란드보다 더 먼 곳으로 떠나요 바로 이탈리아 로마 이렇게 간 거죠 여기 이제 왜 갔냐 하면 순례를 갔던 거예요 1살에 의하면 로마로 순례를 가서 거기서 구두리드와 당시 로마 교황이 만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건 확실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그 먼 순례를 마치고 와서 다시 아이슬란드로 되돌아온 구두리드는 일전에 말씀드린 게 구두리드의 전남편 토르스테인 임종 직전에 구두리드가 나중에 뭐뭐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그건 바로 성직자였습니다 남편 토르핀이 세상을 뜨고 난 후 구두리드는 거기서 더 이상의 결혼을 하지 않고 성직자로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되죠 여기까지가 빌란드를 다룬 빌란드를 향해 모험을 떠났던 사람들의 얘기가 나온 싸가 그 얘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편에 걸친 바이킹들의 아메리카 탐험기를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주로 소개해드리는 붉은 에이리크 싸가 그린란더 싸가 이 두 개가 같은 인물들이라도 하는 행적이 전혀 다르게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똑같은 인물 A라고 해도 그걸 제가 적당히 안겹치게 교차하러 진행을 했는데 혹시 한쪽만 보신 분은 어? 저 인물? 저게 아닌데 이러실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둘 중에 하나를 그때그때 흐름에 따라 취사선택을 한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시리즈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들은 아무래도 가만히 앉아서 안정만 도모하는 것보다는 끊임없이 새로운 곳으로 미지의 곳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좀 더 가슴 설레하고 흥미를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 비록 내가 당장 현실을 뛰쳐나가 모험을 할 순 없지만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공감하고 가슴 설레하는 것 우리가 이러한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건 위험이 있더라도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이 우리 모두에게 천년 전 바이킹이나 우리나 다를 바 없이 함께 공유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인간은 다 똑같다 사실 이 아메리카는 나중에 진짜 대항의 시대로 불리는 16세기에 그때의 아메리카 역사도 참 엄청난 드라마가 있는데요 근데 이 다음 편에서 바로 또 글로 넘어가서 그 시리즈를 또 시작하면 좀 비슷한 테마의 반복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그럴 것 같고 해서 일단 그 다음번 다음번 편에는 조금 상당히 특이한 테마 좀 한번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적절한 타이밍에 16세기 이후에 아메리카와 유럽 너무나 드라마틱한 만남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또 적절한 타이밍에 한번 진행을 해볼까 그렇게 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한동안 못했던 그 위인들의 명언을 소개해드린 그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거를 하면서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앞으로도 간간히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그 명언은 니체의 이야기입니다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아주 먼 과거 옛날 사람이 했던 행동이라도 그것은 다 오늘날 우리의 삶과 강하게 혹은 약하게라도 다 결부되어 있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그렇게 사라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행동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했던 행동 하나하나가 다 사라지지 않고 후대로 이어지게 된다 그렇기에 결국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존재인 것이다 네 다음 시간엔 더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저기 많이 추천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